말씀 10편 131편 1절로 3절을 같이 하는 무성으로 3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요. 아멘. 영혼의 응답체험이란 제모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이제 밝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장막 털을 넓히라라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양 54장 2절의 이 말씀을 새해 성취될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다. 언약을 주셨다. 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넓히라고 했으니까 넓히라. 넓히라 그랬으면 우리는 그대로 언약으로 도전하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을 C, V, D, I, P의 삶이라고 합니다. 언약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냥 바로 성취되는 네 삶이 되어야지. 말씀이 언약으로 내 삶이 언약으로 시작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한 주. 아멘. 말씀으로 그렇게 언약 성취되는 C, V, D, I, P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어진 언약대로 이 영원공동체가 참으로 열방을 얻는 237망대로 반드시 세워지게 되어 있다. 237망대. 이 통로가 바로 3.1조 3운동이다. 3.1조 3운동. 가장 중요한 키예요. 3.1조 3운동. 아직도 3.1조 3운동을 만들어 놓고 활동 안 하는 분들 70%입니다. 30%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1조 3운동. 하나님이 3명의, 3명은 아니지만 2명이라도 4명이라도 상관없어요. 이 운동. 이 생명운동. 이 전도운동. 이 사람 살리는 운동. 여기에 참여하라.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아무튼 말아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혼자서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숫자가 3.1조 전도하고 비슷해요. 비슷할 정도로 그런 말 없이 전도함도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포럼하면서 그렇게 전도운동, 생명운동하자. 자, 교회 장막터를 넓히는 스타트운동. 이 교회를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스타트만 운동입니다. 지역 장막터를 어떻게 넓힙니까? 4천망대운동입니다. 4천망대운동을 넓혀나가자. 계속해서 망대를 세워나가자. 여러분, 한 사람 보금을 전해서 영접하고 여러분, 정말 교회가 되면 그게 한 망대예요. 망대. 세워나가고. 2, 3, 7 장막터가 되냐. 2, 3, 7 치유운동입니다. 2, 3, 7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치유받아야 돼요. 보금으로 치유돼야 돼요. 보금 몰라요. 보금 모르니까 치유되지 않지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자.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막터로 쫙 만들어가는 이 일에 내가 사실적으로 스님을 받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영적 성장효과를 체험해보자. 영적 성장효과. 말씀 제가 들었죠. 여러분, 믿음의 이 발걸음을 내딛으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게 돼요. 이 좁은 땅에서 말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 때 모든 게 부정입니다. 부정. 단 한 개도 기쁘고 긍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환경 속에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스결 속에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스결 속에 성인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2, 3, 7, 2 상상이나 할 말입니까? 내 하나, 나 하나, 우리 가정 하나 힘든데 무슨 2, 3, 7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의 믿음. 아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입니다. 아니 무슨 어부들이 무슨 땅 끝까지 만민의 모든 족속을 예수님이 그건 모르고 그 무식한 어부들의 그런 말을 하셨습니까? 내가 기상 최대의 명의로 그것도 떠나면서 가버리면서 너희 해. 아니 뭐 다른 나라에 한 분도 가본 적도 없고 그런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고기 잡던 어부들에게 모든 족속을 딴 것만 만민에게 말 되는 소리냐고요 그게. 그런데 다 이루어졌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뭐 신앙 상담을 봤으면 현찰로 합니까? 그게 무슨 그런 신앙이.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신앙이나 믿음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세상 사람도 아는 방법으로 해야죠.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디면 실행하면 하나님의 스케일을 지어봐야 된다. 여러분이 생업현장, 학업현장 마찬가지예요. 생업현장, 생업현장. 10년, 20년 하다만 갈차갈차갈차 그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안 되죠. 세상은 막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AI 시대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치인지 아니겠지만 가짜를 100% 만들어내는데 이런 영화들을 보지만 지진이 나가지고 아파트 확 무너지고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그래픽을 장난치는 거 있고 AI가 하는 거예요. 다 속인다고 다 속여. 막 변기 타고 막 그렇게 막 위험한 거 다 그렇게 조작을 한다고. 이런 시대에 내린 시대에 여러분이 그냥 고정하자마자 확 박혀가지고 그냥 그 수준에 있으면 이 메시지가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체대 명령이 멀리 들리고 담임말고 들리고 내가 아무 상관이 없어. 생업현장, 학업현장 전부 다 똑같이 한마디로 장막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넓히세요. 믿음대로 될지 알아요. 믿음대로 돼요. 답답하긴 안타깝죠. 그거 어떻게 똑같이 그래? 5년, 10년 그대로 있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막 바뀌고 이제 바뀌어져야지. 모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각기의 생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업을 한다. 빨리빨리 시대를 따라가줘야지. 그래야 살아남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이렇게 막 변화되고 있는데 교회는 막 2000년 전 그대로. 그냥 말로 어릴 때보다 70년, 80년 전 그대로. 그것 다 문 닫잖아요. 세상만 장사가 안 돼서 다 문 닫아. 교회 다 문 닫아. IMF 왔다. 코로나 왔다. 다 문 닫아.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생명력이 없으니까. 말씀 성취가 안 되니까 다 문 닫지. 맨날 피특기 싸움을 하다가 다 문 닫아요. 다 교회 다 끝났는데. 아무 힘 없어. 이 사람 많아. 내 장막탈을 넓혀라. 너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내 말뚝을 경고하여라. 얼마나 세밀합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평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중요하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운 교회 가는 거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좌우로 퍼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좌우로 퍼진다. 응답이 임한다. 응답이 임한다. 그 말이죠. 좀 더 설명하면 동서남북으로 확 퍼지게 된다. 동서남북으로. 말씀의 장막터를 말씀 따라서 분를될 수 어떻게 된다. 번성한다. 번성한다. 그런 뜻이 번성한다. 계속 부흥된다. 번성한다. 언약 부작권을 도전하면 생명의 장막터, 학업의 장막터, 생업의 장막터 넓어지면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 영원의 응답.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 해 언약의 성취의 주역으로 멋지게 서시기를 주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금요일 시간에 10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10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시 말해 성장 올라가다가 부른 노래 표제가 붙어있잖아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데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가 그걸 표현을 잘하고 있잖아요. 어떤 영적 자세로 교회와 봐야 될 것이냐 구약시대에 택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곳에 밖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상징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40분 동안 강제생활 할 때도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텐트 12개 쫙 채가 12집 하다가 성전 중심으로 뺑 둘러져요. 성전 중심으로 뺑 둘러져요. 늘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직분 중심 성전 중심이거든요. 직분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았으니 성전 중심 이거요. 이렇게 되어져야 택한 받은 자로서의 축보를 맛볼 수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교회 가까이 있었냐 수용로 교회가 로타리 있어요. 수용 로타리에 로타리 했는데 로타리 아파트라고 로타리 아파트라고 교회하고 길 하나 차이 아파트가 딱 섰어요. 아파트가 교회하고 한 5m 되는 길 사이에 아파트가 섰어요. 여기에 사서 들어갔다. 아파트라니까 교회 오니까 얼마 걸려요? 1분 교회야 그냥 교회 그냥 집 딱 나오면 바로 교회라니까 거리를 꼭 말하는 건 아니지만 강남관 분들인데 그렇게 말하면 사실 좀 미안하지 교회 중심으로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누구 뭐 교회 가까이 안 오고 싶냐 비싸서 못 오지 강서구가 비싸서 부천에서 인천에서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교회 중심으로 택한 받은 제 축복이에요 이런 중심이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 예배 중심 여기 딱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많이 봤거든요. 구경꾼들 예배 구경꾼들도 있고 그야말로 성전 떨마 드러비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나가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예배 중독성 알면서 예배한 분들 다 봤거든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 아셔야 돼요.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성전 중심의 삶이 본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란 거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영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말이지요 성전 중심의 말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그 행위보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 의미 영적 의미 이 중요하지 그래서 이사야 진자는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 아니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는데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너희들 중심이 완전히 떠나있다 나와있긴 나와있는데 성전 내 마당만 밟고 있다 굉장히 지금 책망하는 말이거든요 형식적 종교생활 형식적 종교생활 교회에 나오는데 목적이 딴 데 있어 성식적 종교생활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신 것이 아니다 성전 뜻만 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붙잡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시작한 이런 신화정 하셔야 돼요 오늘 살펴볼 시편 131편은요 따위세의 전신데 이걸 겸손의 시편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예배자의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영적 자세 겸손한 영적 자세를 가정지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제를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방향 맞추는 삶을 영적 겸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만 방향 맞추는 사람은 안 맞춰 하나님께만 방향 맞춰 하나님만 보여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만 보여 아멘 말씀 삼아 그렇게 하나님만 보여 오늘 본문 말씀을 동해에서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뜻과 교회에 온전히 방향 맞추면서 영원의 인생 작품 만드는 2014년 새해가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영적 지각력입니다 영적인 지각력 1절 봅니다 다시 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따위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쉽게 말하면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삶을 그걸 살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신앙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 지각력입니다 영적 지각력 지각력은 말은 뭐요? 알아 깨달을 수 있는 힘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알아서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영혼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지각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지살났다고 지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영적 지각력이 없는 거죠 어느 정도냐 마치 기관차에 그냥 브레이크가 풀린 기관차처럼 막 달려요 나는 말 안 들어요 이런 삶의 결국은 뻔하죠 뻔합니다 어떻게 뻔해요? 망하죠 영적 지각력이 없는 사람 절대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공 못하지요 야구부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인퇴한 지 저를 낳고 제가 장성한 지가 사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지각력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밝히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교만하지 장식의 3장 사건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다 다 교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교만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장식의 3장에서 타락한 이유도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 이런 장식의 3장의 환경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교만이 있어요 누구나 교만 노력 안 해도 쉽게 들어오는 것이 교만이에요 쉽게 들어와 영국 캠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 유명한 분이죠 이런 말 했어요 교만이 가장 본질적인 악이며 최상의 악이고 최대의 악이다 교만 그러면서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그것 교만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없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나는 교만 그런 건 몰라 아니에요 누구나 순간 또 있겠지만 교만에 꽉 차는 사람도 있어요 교만 내가 남들보다 나 남들 한 번은 난 본 눈이 있어 난 남들하고는 달라 교만 딱 깔려 있어요 교만 악입니다 교만은 최악입니다 세상의 악이며 최대의 악이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교만하다가 목에 힘을 주실 거면 그거 아니에요 엄청 가난하고 엄청 실패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교만이 있겠어요 꽉 찼어요 꽉 차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최악의 교만이라 그러는데 교만이 있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 끝으로 겸손할 필요는 그게 겸손입니까 자세가 겸손해보면 겸손이냐고요 속에 교만이 꽉 찼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망합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그만큼 영적으로요 순간 방심하면 교만이 들어와요 순간 방심하면 교만이 들어왔나니까 특별히 이런 교만은 사단 마귀의 특성이 있습니다 마귀 짓을 합니다 사단 마귀의 특성이 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제로 보면 이 사단의 타락과 그 원인이 나오죠 본래 이 사단은요 선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사장이 타락여가지고 사단됐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선사장이 말이요 사단이 됐어요 그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 됐어요 13절 14제로 보면 유독 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특징이 내가를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천사장이 타락할 때 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높은 자와 같게 되겠다는 하나님과 비이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가장 잘 사용한 것이 바로 내가라는 사상이에요 내가 나를 내 자리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은 이런 잘못된 영적 흐름을 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놓여야 됩니다 속국됩니다 포로됩니다 나중에 유리 방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오만한 눈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교만은 마음에 시작돼서 눈으로 나타나 마음으로 시작돼서 눈으로 나타나 자문육장 심지술로 19절을 보면 하나님 미워하는 몇 가지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교만 교만한 눈 그랬어요 눈이 교만해 교만하고 오만한 눈 바르신들처럼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정지합니다 정지한다고 니네 틀렸어 나는 맞고 니네 틀렸어 다른 사람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교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중심적 행동을 합니다 자기중심적 행동 그 영역을 넓혀갑니다 자꾸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어찌 내꺼 어찌 우리 가족 내꺼 이거 왜 알아둬습니다 내꺼 다윗은 이걸 가르쳐서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힘쓰는 것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큰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에 출발한 행동은 하나님과 드러낸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자기 파워 자기 말 자기 동기 결국 자기를 높이는 일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 교만의 시작이에요 교만 역대하 이심시야 오면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우시아 왕은요 16세의 왕이 올라가지고 52년 왕 통치에서 52년 16세의 왕이 되가지고 52년 처음에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잘했어요 요시아 왕이 말씀 시킨 대로 선지자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그런 말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시아와 형통끼했어요 형통끼였으니까 52도 왕로로 됐죠 그 흠한 세월 그 시대에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었죠 유대 나라가 아주 강성했어요 그때 요시아 왕 때 그런데 왕이 강성했는데 그때 문제가 생겼어요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해졌어요 요시아와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만 하나님께 분양할 수 있는 이거를 이 성전에 들어와가고 요시아가 직접 향단에다 제사장만 하게 되는 그 예배를 자기가 와가지고 왕이라고 와가지고 직접 향단에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건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따라오면서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하지 마세요 제사장들이 따라오면서 왕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요시아 왕이 확 불을 이렇게 분양을 딱 하려 하는데 하려 하다가 확 돌아서서 제사장들이 화를 확 냈습니다 화를 확 그렇게 내는 순간 내는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병이 내는 순간에 나병이 딱 생겼어요 나병이 딱 나병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순간 그래서 왕궁에 쫓겨나고 성전에 쫓겨나고 집에 쫓겨나 별궁에서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가 처참하게 죽었어요 요시아 왕이 이렇게 교만은 이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너의 반 너 니나 네가 선지자 니나 내가 제사장 니나 내가 뭔 장이냐 내가 왕인데 몇십 년 왕하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자기가 나라를 잘 치이다 보이면 치료하다 보이면 나라를 강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섭니까 이렇게 다윗은 달리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결사대로 조기해 가지고 그야말로 추격하는 사울왕 추격하다 구리에 시게 되었어요 날씨가 덥잖아요 사울왕하고 다 풀고 쉬는데 그 안에 숨어있어 그런 사실은 다윗이 그러니까 그거 뭐 그냥 찌르면 그냥 죽죠 부하 그러면 죽일까요 오짜라만 자릅니다 오짜라만 살짝 사울왕하고 오짜라만 정거를 가지려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아무리 저렇게 날 죽이려고 악하게 따라했지만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내가 어떻게 왕을 죽여 하나님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못해 그런 거 그래가지고 우여곡격전을 다 겪고 나서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소원이 뭐였냐 성전 짓는 거 있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냐말로 바벨로나 백항목 붙여가지고 막 준비 하나님 안 돼 너는 성전 못 지어 너 아들을 통해 지을 거야 이 말씀에 이런 방구 질문도 안 했어요 대단하죠 그대로 순정했어요 따위되게 뭐가 있었느냐 영적 지광력이 있었어요 영적 지광력 이런 따위스 하나님께서 칠이 높였어요 아이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국기가 따위스의 별이잖아요 따위스를 말하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영적 모든 성도들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영적 지광력이 있는 삶을 살고 영혼의 응답을 체험하는 2024년 한해 되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정체로 영적 집중력입니다 2절 신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댄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이승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댄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 저다 다위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이 삶에 영혼한 응답을 처음하는 뭐요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응답을 처음하는 비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영적 비밀 체험 한마디로 영적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집중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이래요 오직 그냥 그리스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냥 예배 아니요 오직 예배 그냥 직분 오직 직분 아멘 오직 오직이란 말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예요 이번에 본부 원단 메시지에서 이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 영혼한 언약을 누리면서 뭐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집중 오직 하면서 영혼한 작품 영혼한 작품 만들라 영혼한 유산 남기는 도전하라 이 삼각이 온단 메시지 기다리라 작품 남기라 도전하라 영혼하고 정확한 언약이 뭐예요 영혼하고 정확한 언약 이게 뭐예요 갈부리 감나산 마가다라빵 이 언약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종말 이 삼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세 가지 떨시대 금토일 시대 이 도전해라 우리가 후대에게 2, 3, 7 나라 5천 종족 살릴만큼 영적 서미스로 설 수 있도록 영적 서미스로 설 수 있도록 영혼한 망대를 세우는 언약들 도전하자고 후대들이 우리 교회는 후대들이 엄청 많아요 후대들이 어른 숫자 면치 불차이 없을 정도로 후대들이 확 이런 교회가 없어요 무슨 주일한 교회 주일한 교회 없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태반 아예 없어요 아이들이 없다니까요 안 와 재미도 없고 무슨 태아보 영아 없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보시면서 제가 하나님이라도 축복 안 하겠냐 아니 태아보트 시작해서 언약 심고 있는데 영아 유아 유치 소년 종종 고등 청년들이 말해요 그냥 특별 교회를 위해 불을 짓지 정들을 위해 이런 불을 불을 짓지 하나님 축복 안 하겠냐 이거 저는 공짜로 그냥 공짜로 타고 가는 것 같아요 공짜로 얼마나 정말 중심들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오토바이 이게 이 시대 안되고 있는지 믿습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여러분 잘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대개인적으로 다 영적 비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비스 세우는 이것이 영원한 유사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유사 후대를 남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노들 중에는 자녀가 말해요 장노가 돼가지고 아버지도 장노 장노 얼마나 축복입니까 후대들과 약정다로 다 되니까 이 축복이 맹문 가문이지 얼마나 감사해요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장노가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축복이지 아멘 이런 영원한 유사 남기는 이런 도전해야 돼 도전 자녀들에게 공부 잘 못해도 괜찮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언약이 신기해져서 언약 속에 이 랩런트 문화 속에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랩런트 문화 이 랩런트 스케줄 이 속에 있냐 없냐 여러분 스스로 자녀들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랩런트 언약 속에 있는지 없는지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속에 없으면 뻥이야 서울대학과 하바드 가도 뻥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지 잘났다고 절대로 아버지 말아 엄마 말 안 들어요 언약 속에 있어야 결말을 보시라고요 결말을 스시면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된다니까요 영원하느냐 이 유산을 남기는 것도 뭐요 이 장막 털을 넓히는 겁니다 다윗선 오늘 본문에서 젖된 아이 비율을 통해서 오직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아직도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오직 젖만 젖만 모든 초점을 맞추죠 오직 젖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우르대면서 보채하는 게 뭐요 애들 울 때 막 보채 울 때 왜 웁니까 엄마를 원해서가 아니에요 엄마 젖을 원해서예요 그렇죠 엄마 몰라 엄마는 뭐 젖 젖 달라는 겁니다 막 보채죠 젖다 물어주면 끝나잖아요 보채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젖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젖을 이제는 먹는 시기가 지나서 젖을 떼었잖아요 젖을 떼었을 때 엄마 엄마를 찾을 때는요 젖을 찾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원하는 겁니다 엄마 엄마 자체를 원하는 겁니다 젖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엄마 자체를 찾게 되죠 엄마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 엄마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 엄마 품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상태야 엄마 품에서 엄마와 시선을 맞추는 그 아이는요 모습이 어때요 최고 행복하지요 최고 행복 그 자체지요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젖된 아이와 같이 젖 먹는 아이가 아니고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행복 참 평안을 맛보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뭐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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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지요 달라 하나님이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팔자 좀 고쳐보자 내 병 좀 고쳐보자 내 안 되는 입 좀 잘 되게 해보자 초점 거기 있죠 그런데 이 신앙이 성장하면서 뭐요 이제는 뭐요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고 아멘 이제 성장된 거죠 예배의 맛을 아는 거죠 말씀 와서 아는 거죠 지금부터 영혼까지 뭐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자신을 바라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휘부리 12장 2제를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해나가지고 사람이 안 보여 이 사람 이 말 저 말 안 들려 오직 예수와 예수 말만 들려 정상이 되겠지 정상이지요 이거 못 보는 사람들은 매우 사람 말 만들어 사람 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그거 들리지 하나의 말 하나도 안 들어 포럼이 안 돼 영적 포럼이 수다 포럼은 돼도 영적 포럼은 안 돼 영적이 하나도 없어 뻥이야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딴 짓 했기 때문에 교회 나가고 딴 짓 하고 딴 말 했기 때문에 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앙이 안 자라지요 우리 여기 무슨 성도들 오직의 비밀을 맛보고 누리는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날마다 영육관의 장막터를 넓혀나가는 증거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송구영 신의 별배를 드린 후에 여러분에게 이 기도 언약 문과 비전 기도 문을 그렇게 나눠줬죠 다 나눠줬는데 한 주간 그 잡고 기도하라고 저도 책상에다가 이렇게 유리가 갈려있잖아요 그러면 앞면 뒷면 딱 넣어놓고 쫙 넣어놓고 보지요 베리 목사하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책상에 딱 넣어놓고 보고 또 저런 몇 개 있어요 가지고 가는 성경초계 또 여기도 있고 가지고 다니는 성경에도 있고 수채회도 있고 제자회도 있고 딱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고기 죽이면 다 보이니 기도하라고 제일 보기 기도하기 좋도록 화장실 가서 오래 있는 분들 화장실에 딱 붙여놓고 저는 일본도 없으니 붙일 필요 없는데 어떤 분을 가서 30분씩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시라고 은약 기듬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은약 기듬은 속에 그 배경 그림 보셨어요? 보셨도 손 들어 봐 그 속에 배경 그림 봤다 장로들 뻥이네 이거 전부 다 못 봤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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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게 쫙 집어넣었으니까 세밀하게 못 봤구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어 거기 보면요 배터민턴 선수가 스틀코그를 스메싱하는 사진이 여기 딱 찍혀요 여기 있어요 배터민턴 선수가 스틀코그를 탁 다 치는 요 장미 요걸 배경 그림으로 깔아놨어요 왜 깔아놨냐 궁금하실까 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2024년 위원장단 및 지역장 연합 워크숍 때 권면한 내용이 그것들이 있어요 스포츠공에 대한 통계를 언급했는데 선수들이 이 배구공 말이죠 내가 김영경이를 좋아하는데 스메싱을 하죠 이게 서브를 넣잖아요 최고 실속이 배구공이 120킬로입니다 야구공은 170킬로 축구공은 130킬로 그게 좀 가죽으로 되어있잖아요 잘 만들어있잖아요 야구공 170킬로 하니까 아무리 말 던져봐요 170킬로 던져봐요 160도 잘 없어요 근데 170까지 나갑니다 세게 뜨냐 170킬로 축구공 130킬로 아무리 세게 찼도 골프공 다 이구조 아무리 세게 뜨려도 250킬로 나가죠 근데 가장 빠른 공 가장 시속이 빠른 공 이 서틀공 이 베트민드 공이에요 베트민드 공이 뭐예요 베트민드 공 새 기틀로 만든 거예요 다른 공들은 다 가죽으로 만들어요 소가죽으로 만들어요 이 베트민드 공은 서틀공 이 새 기틀로 만드는 가장 약하지요 아주 약하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약해요 이 스매싱을 팍 했을 때 얼마 가느냐 332킬로 놀란 속도 332킬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보살금시 보여도 하나님 손에 잡히는 순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는 순간 달라지게 되이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대단해 볼지 몰라도 저 자신은 제가 잘 알거든요 하나님 손에 잡혔어요 잡히는 순간에 놀라운 약상이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힘없어도 아무리 배경이 없어도 저 보다 더 배경 없는 분이 유 모시라고 진짜 배경이 없고 신은 표준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고 세계부 말씀 받고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이 성경인도 받으니까 성경에 인물들이 다 그랬다니까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인물 보지라고 제자들 보지 해가지고 하나같이 다 그냥 별로 볼 리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그냥 잡히니까 그래서 제가 배테민 선수 셔틀콕 스매싱한 걸 탁 넣으라는 거예요 너 별 볼 리 없지 별 볼 리 없어도 연약하지 셔틀콕 이 새끼 털처럼 약간 약하지 하나 손에 잡히면 너 335kg 빠져 능력있게 승인받는단 말이에요 성교 여러분 여기에 딱 조건 하나 있어요 딱 조건 하나 있어요 믿음에 도전하는 분만 응답받아요 도전하는 분 행동하는 분 결단하고 그녀만 오직 되는 분 이 사람들만 응답받아요 과연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영과 혼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구나 말씀은 결단한 사람들에게 만 체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과 삶의 모든 장박터를 넓히고 영원한 절대 망대를 채우는 이 체험이 있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말을 whoever 결단한 사람들에게 해가 마시리 절이